술 깨라 술 정신 차리라고 거기서 뭐해? 거기서 뭐하냐고 너 찾으러 왔지 어? 나 걱정돼서? 야 그거 내 신발이거든 그럼 그렇지 치사하다 치사해 야 여기 됐어? 왜 신어? 싫은데? 맨발로 다니게? 그러지 뭐 아이 진짜 야 너는 술을 많이 마셨냐? 얼굴이 이렇게 빨개? 터질 것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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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속이 터질 것 같다고 속이 막 울렁거려 털 거 같아? 어 조금 야 일단 저쪽으로 가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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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진짜 무서운데 어떡해. 어딨어? 어! 잠깐만. 어? 화면 있어봐. 왜? 움직이지 말고. 여기 있어? 어떡해. 무서운데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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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